아니야 너 먹어! 신경쓰지 말고 어차피 얼굴은 안나와 아니 원래요 아 꼬추 겁나 맵네 아니야 얼굴... 나는 음식만 찍어 내일 찍으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아니 음식 이렇게 안 먹은 상태에서 찍는 거 아니야 원래? 근데 먹었잖아 어차피 뭐? 아 음식들 간찬들? 어 간찬이나 먹지 매인만 찍으면 돼 아 꼬추 겁나 매워 우와 닭게장 실하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닭한테 인사하는거야? 아 시청자들 오 라이브 라이브요? 아니 나 라이브 못하잖아 제육볶음 아 밥 말아서 먹는거야? 응 아 닭꼭질이 나와 영상 찍은 다음에 어차피 나레이션 입히면 되는 거 아니야? 나 편집안해 아 닭꼭질 나와 뭐 잔디에서 떼 그건 아니고 난 식단 아니지만 입맛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 두 번마다 맛이 다르고 이건 상상해 과일이 잘 안 드세요 네 여기 지금 잘 안 드세요 내가 먹는 거 진짜 생각해 아 부담돼 아 꼬추 너무 매워 자 그럼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우와 제육볶음 돼지고기 양이 장난이 아니네요 잘 먹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 그럼 여러분 안녕 고춧가루